자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BJ 스파키민 입니다. 유튜브 스파키민, 디카TV BJ 스파키민 이라는 BJ가 저구요. 유튜브 채널 검색창에 스파키민 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의 영상이 여러개가 있는데요. 이번에 메탈게솔리드 팬텀페인 스팀 버전으로 게임 미션 에피소드 1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앞서서 에피소드 1,2,3,4,5를 다 클리어 한 상태인데 조금 게임이 심각한 우루가 있어요. 컷신이 나올 때 사운드가 일체 나오지 않는 그런 오류가 있어서 다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션 에피소드 1 팬턴 림스 유령의 팔, 유령의 사지 이거를 이제 재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뭐... 지금... 뭐야 내가 가지고 있는게 다 있네...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 이거... 원래 영상 앞뒤가 잘려져 버릴 수 밖에 없네요. 아 내가... 동영상 그거 편집 프로그램을 잘 쓸지 몰라가지고 이게 2회차다 보니까 2회차 플레이이다 보니까 그게 없어져 버려요. 그... 좀 중요한 영상이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좀 발생하는 것 같네요. 자 계속 하겠습니다. 에피소드 1 팬턴 림스 이 부분 손이 잘 나네요. 진짜... 1983년 1월 22일 원래 이 앞에 있는 영상 디지털 장 Сколько있는 오셀롯으로 타고 우리 스페크스가 함께 말 타고 가는 장면이 있는데 지금은 지생할 방법이 있네요. 밀러가 10일이 캡티들 한 잔 시간이 부족하고 열흘 때문은 약간의 시간이 부족하고 열흘 동안 타진이라 밀러라는 그 사람이 열흘 동안 갇혀있어요. 이... 맞나? 틀릴수도 있네요 아프가기스탄가 어떤 진지에 갇혀있는거죠 못잡아 아프가기스탄 쓸만하냐 틀림 잘나오네요 아프가방송을 끈상태에서 하니까 오셀롯 빅보스의 영원한 동반자 아이드로이드 중요한 장비죠 아이드로이드 열어서요 아이드로이드 열어서요 마크킹하구요 아주 최우선적으로 찾아야되요 다 뭐라고 읽어야 돼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바나큘러 여기 여기 있네요 여기를 마킹을 큐바톤으로 해서 정보를 가올게요 아우 아우 이렇게 파트카가 오우 이렇게 파트카는 나의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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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킹 이렇게 마크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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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디를 마크를 해야되는데요 여기 말고 또 마킹 할 때가 있나 난 그게 우리가 실패하면 카즈히라밀러는 죽어 복수할 기회는 사라지게 되지 도완데이 칼이라는 마을 거기에 잡혀있어요 카즈히라밀러가 아프가니스탄이죠 여기 중동 굉장히 넓고 최적화 전부 장려있다 최적화 전부 장려있다 혼수상태였죠 혼수상태에 놓였던 적이 있었어요 몸조심하라 카즈히라밀러의 보디가드들이 살아남지 못했다고 했죠 시체로 발견됐고 카즈히라밀러의 선글래스 카즈히라밀러의 선글래스 카즈히라밀러의 선글래스 카즈히라밀러의 선글래스 카즈히라밀러의 선글래스 넓고 멀티의 연장 카즈히라밀러의 선글래스 카즈비 일단은요, 어... C하고 D를 원래 다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절로 갈게요. 네. 파즈이나 밀러만 잡으면 되긴 하거든요. 데리고 오는 게 되긴 하는데... 여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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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불러서 순간 이동하는 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보석이 있다는데 보석이 어디있지? 아까 그 보석을 못먹었다. 나중에 먹자. 솔직히 여기는 어느정도만 해결하면 되겠죠. analysis complete. 여기를 거치자고 여기를 거치자고 벌렸어요 진짜 애들이 있을 텐데 말이야 도.- 애들이 이렇게 안보이지? 헷샷 아 야 눈치 겁나 빠졌네 요놈은 이제 위로 올려보내야죠 여기 한 놈 보이구요 이런거 항아리같은거 절대 건들면 안돼요 틀어서 가면 웬만하면 안걸리죠 두놈이 붙어있네요 어떤종류의 여자? 여자에 대해서 인기를 안해 두놈이 붙어있어요 난 짠 아니었다 가만있어봐 이거 건 엠플레이스먼트인거 아 잠깐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1 2 3 3 2 3 2 3 4 4 히히 자 이제 그냥 이거 이대로 그냥 이 안에 어 이 안에 뭐가 있다는데 잠깐만 카세트 여기 뭐가 있어 어 이거 이거 가면서 봐 바이올로지컬 팩트게스 어 인텐 어 아날리시스 컴플리트 아날리시스 컴플리트 어 이거 못 나가 이게 왜 못 나가 Resist G NONONONONONO 어 어 융 요놈안 어어 wack 옆에서 오고있죠 어떻게 요리할까? 뭐라는거야? 이 곳에 있어야지 어떻게 할까? 처음에는 이 곳에 대해서 이 곳에 대해서 이 곳에 대해서 다 읽지를 못하겠어 다 읽지 못하겠어 완전 유스리 스티로 러시아어로 하지만 영어 자막이 나오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게 영광이야 한편으로는 아가 날을 지지 못하겠지 хотя бы эта полигоновая смена войск ну ладно мне пора давай 아무래도 다 잠재워야려 다 잠재워버리는게 좋아요 도망가야 뭐라고? 저기 뭐였나? 지금부터 도망가자 됐어 이런식으로 잠자고 있는놈 저놈들 어 여기 뭐있다 다이아몬드 좋아요 이제 그만 모으고 아 재료 잠깐만 좀 더 먹어볼까 이리 와 해외 기원 이사리 아 어 아이 가만히 있었나봐 가만히 있어봐 이 안에 뭐가 있을려나? 여깄네 이 정도 다 모아야죠 이제 일로 가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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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뭘 좀 꺾어 여기서 꺾어서 일로 가는거 어이씨 큰일날 뻔했어요 와 정면에서 누가 오고있었어 쟤네 뭐야 아이씨 큰일날 이런식으로 보급품을 좀 보내달라고 해야겠어요 이제 없어요 이거 다 써 보급품을 서플라이 드랍 뭐 풀톤 내가 있는쪽으로 여기 이제 잠깐 기다려보자 보급품 서플라이 드랍 컴플리트 그치 저기 온다 맞으면 내가 이거에 맞을수도 있거든요 데미지를 입을수도 있어요 서있어볼게요 어떻게 되나 이거봐 바보 자 갑시다 위험했어요 방금 워워워워 자 이걸 쭉 가야돼 아 아 이걸 지나 꼭 거쳐가야되는건데 거쳐가면 돼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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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여기 애들을 완전히 무력화 시켜야겠어요 어떻게 무력화 시킬까 이건 좀 더 어려워 그게... 그런데... 뭐에요? 사실은 우리의 몸이 좀 찾았다 헬로 Ủ위해 사람이 안 돼 뭐라고 하셨어? 이건yk 네, 식용유 돌거린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어떻게 된거야? 어? 뭐야? 어떻게 된거야? 아... 미치겠네요? 아... 이게 아닌데 원래... 내가 원했던건 이게 아닌데... 아... 퀸시스를 다진다. 총이... 아니... 아... 어떡해... 둘 죽여버렸냐. 얘도 올려버리자. 얘도 올려버리자. 다른 사람은? 얘는 죽여버렸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죠 뭐... 자 일단 여기로 이제... 불렀자.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요... 아... 이 약초는 무조건... 먹어주는게 좋다. 먹어주는게 좋다. 이 약초는 무조건... 먹어주는게 좋다. 여긴 goes... 여러 입 Jersey. 일단, 여기 마을 세워두고 올라가야죠 이들 다 어디갔냐 이들이 안 보여요 좀 위험한데요 요 안에 카자라 밀러가 있어요 아 잠시만요 이놈의 네비는 앞두자 저희가 더한 100人을 버리고 다음은 10개월이 전원에 도착하셨습니다. 전원에 도착했죠. 전원의 전원에 도착하셨습니다. 전원에 도착했습니다. 전원에 도착했지만 안전한 건 맞습니다. 난 난해! 안녕히는! 이 녀석이 모두 완료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긴 좀 앉아야겠다. 도시락 아? 전기구? 알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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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망했다 망했네요 장전이 안됐네 아 왜 이렇게 하지? 이거 이러면 위험한데 이러면 어설티로 갈 수 밖에 없어요 얘네들이 다 죽이고 데리고 나갈 수 밖에 없어요 그냥 이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버렸어 여기 데리고 어 때리 어 으 으 어디서 오는거지? 아 죽겠네 아 죽겠네요 죽으면 안되는데 나? 노노노노노노노나 이거 어떻게 해야돼 아 죽겠네 아 죽겠네 아 죽겠네 아 죽겠네 아 죽겠네 아 애들 계속 오네 아 이거 을정적이네 아 죽은거 아니 아 죽겠네 아 죽겠네 이거도 들어간다 이거도 아직 못봤는데 그거도ielen 이거도 앞두고 이거도 충전될 이들이 손에 당겼는데 이거도 안 한 번 다 죽여버렸네 아아 아이고 힘들다 힘들어 40분에 거의 40분이나 걸렸네 최대한 노력했겠구만 카즈, 나야 나야 널 데리러 왔어 스네이크 스네이크 눈에 뭔가를 하는거지? 아니... 그냥 밝은거지 그리스도 이게 겨울이 안됐어 겨울이 안됐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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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올려보내나? 아아 아 안되네 올라graduate 있었구나 데리고 가야죠 니가 다 죽여버렸기때문에 그냥 뛰어 가면 되겠어 말 불러서 아아 못 타고 가는 길이 순단치만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막는... 누가 날 막을 거거든요 일기가 이건 스피콘이! LZ에 대단해! 헬리콥터에 도착했죠 이 헬기 아마 갈거에요 슈퍼 쏘일저 슈퍼 쏘일저 목격자 두려워! 나를 찾는다고? 목격자, 이 흰 hit이 같은 건 이미 Celebrated管. 그리스 인사다는데 흰 흰 흰을 낸다고 생각합니다. 나간다 나. 모프가 기다렸다. 내 샷터«! 와아... 그냥 무조건 달리면 되요 무조건 도망가야죠 무조건 도망가야죠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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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네 안 죽어 무조건 달려야되 무조건 달려야되 어 나 여기서 죽은적 없는데? 아 갔다 무조건 9년 전의 죽은 것 같다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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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꼈습니다 지금 위기가 있었지만 말도 풀톤으로 풀톤에 의해서 많은 레이스 중간 아이고 힘들었다 왜 제가 레벨이 뭐냐면 이거 흔해지 않았는데 미션 5까지 완료를 했거든요 완료했습니다 리폴트? 이거는 일일이 다 안 봐도 돼요 ESC 스킵해서 이 부분을 항상 봐야겠죠 이 부분을 항상 봐야겠죠 48분째 에이 나 원래 10시 8렘에 10시 45분 9년 전 우리의 세상을 우리의 미래를 만들고 우리의 미래를 만들고 우린 그곳에 오늘의 미래를 만들고 이럴 때 다행히 우리의 미래를 만들고 다행히 이곳에 이곳에 나의 미래를 만들고 우리의 미래를 만들고 그곳에 우리의 미래를 만들고 왼쪽팔 없구요? 아 오른팔 없고 왼쪽팔이 없어요 다이몬덕스 이게 새로운 집이야 다이몬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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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모두 기억해 해석당목사기 이 부분에서 또 음성 안나오는거 아니야? 아 제발 부탁이다 다이몬덕스 다이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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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몬ə 다이몬스 다이몬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